중소 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소상인 분야에 100년 가게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소공인 분야에 명문 소공인 지정 제도를 도입합니다. 중기부는 우수 소공인을 선정해 자금과 판로 확대, 기술 개발 등을 통합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시장 지능공단과 함께 기술력과 성장 역량 등을 갖춘 우수 소공인을 명문 소공인으로 선정해 롤모델로 육성합니다. 우선 올해는 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업력 15년 이상의 소공인 중에서 경영 환경과 성장 역량 등을 종합평가해 명문 소공인 100개를 선정하고 내년에는 200개를 추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명문 소공인에게는 생산 설비 교체나 자동화 설비 도입 등을 위한 소공인 특화 자금 융자 시 금리가 0.4%포인트 인하됩니다. 아울러 국내외 전시회 참가와 온라인몰 입점 등을 지원하는 판로 개척과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이 주어집니다. 또 매년 시행하는 모범 소상공인 정부 포상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고 홍보 영상 제작과 송출을 지원받게 되며 인증 현판도 제공됩니다. 명문 소공인 지정을 원하는 소공인은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준비해 전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 1번 달 24일까지 제출하면 되는 환경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